아 아 만약에 이걸 정말로 어려움으로 하나도 안 들키고 깬다면 깨는 사람이 있다면 예 그 사람은 아예 패턴을 다 외운 사람이야 포르맨님 어서오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아리스토스는 그 랄드가 그 랄드가 흘러내줄지 않나요? 좋아요 오늘 밤에 잠을 수 있을거에요 어 두명 있잖아 아 아 아 정말 아.. 정말.. 이쪽으로 가도 되는구나 아.. 갈 수가 없는데? 아.. 자.. 아.. 갈 수가 없는데? 아아.. 나.. 다.. 이 쪽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아니군요 그냥 정심하게 가야겠다 힘들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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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쪽으로 가야겠다 야 너 너무 밝다 이 자식아 저 위쪽으로 가야되는데 저 위로 갈려면 저 위로 아, 저기까지 지금 어떻게 가야되지? 일단 하나씩 다 죽여보고 갈까? 길이 감이 안잡히는데? 내가 문구멍으로 봐야지 제가 인식을 해서 앞으로 가는구나 그런식으로 스크립트가 짜있는 것 같아요 자, 이쪽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자, 지금 처음보는건데 여기는 오케 야, 이거 길을 다 외우지 않는 이상 정말 왜? 오 최근에 느끼는 것 같다 흐름이 아니라 다른 것 같다 오호우우 자 다시 돌아볼때 뒤 돌아볼때 재빠르게 가서 자 이번엔 저쪽인데요 Ah 예 이미 몰래 가는건 포기했어요 제이랄까 오오옹 interesting 앞으로 퀄라이준으려면 그래도 이게 된거죠? 이렇게 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넘어가는 방법은 없어요 아 그러네 저 줄을 잡아야 되네 야 다시 못 올라가냐 여기? 어 다시 올라가..올라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라도 올라가죠 어.. 어.. 서랍이 하나도 없잖아 돋보기 황금으로 된 돋보기야 황금 돋보기가 야 거기가 거기잖아 도금된 벽 40골드나여 야 저기 여기서 바로 줄을 잡아야되는거 같은데 저 어디에서 잡아야되지 저 줄을 아 여기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네 어 잠깐 아 하나 더 박아주자 좋아요 하나 더 박아주자 왜 이래요? 왜 이래요? 왜 이래? 너 자신의 프리밍을 원하는 것 같다. 내가 에너지에 대한 의미. 나는 그녀가. 내 손을 줘. 내 손을 줘. 그리고 내가 그녀를 얻을 수 있어. 그것은 아름다워, Garrett. 너는 그녀의 어리아녀가 없을 것 같다. 너는 그냥 그녀들에게 그녀들! 너의 모든 사람들은 이해하겠지, Garrett! 어 뭐야 bitter... greedy... fighting over power like dogs with a bone. I will not be pulled... I will not be pushed by anyone! I have the primal NOW! 아이소! 그리고 당신은... 그 자신을 믿으신 것을 믿고. 당신이 현금을 얻을 수 있는가? 아니, não. 현금을 죽이는 네 기능을 죽여요. 아, 이제 당신도 그렇게 잘 기를? 나는 벌써 다. 저는 너희들에 의한. 너는 믿지 않는다! 설마아 쟤랑 어떻게 싸우 안그래도 싸움 못하는 중이고 현실이라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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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스톱인데 진짜?